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복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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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지. 안 걸린 것 같은데. 안 걸렸어요. 안 걸렸어요. 엑지가 정렬가 깨지면 안 돼요. 엑지가 정렬을 두십니다. 군대가 깨지면 5살 정도의 의미가 없어지는데요. 앞으로도 못 받을 begaval. 큰대의 계곡이 오빠가 아시죠?? 동룰 이 초반대가 내년에 하실 수도 두 분을 유지 잘하면서 수업으로 다 덮어내줬 왔어요. 이 분실이 우선 유무십니다. 이렇게 하면 올리빛을 올려서 아, 세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르고 싶을 바랍니다. 마지막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화TV 죄송합니다, flawl 일주일 시작 마지막 메시기입니다 순위가 집이 일어나면 한다고 시절 낙후력을 이제 하시면 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네요 3대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이제 가도 여한이 없다 할 땐 가느라고 어디 한번 괴롭혀볼까 이 생각이거든요 마침 내 눈앞에 거슬리는 차소리가 들리네 에이 나 보지 마 에이 나 보지 마 티즈는 지금도 보전이 몇 팀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잡아야 돼요 보전을 다 보내고 봐야 돼요 티즈 공주합니다 티즈! 티즈! 갑자기 매워 자 실상 잡은 쪽은 디케이였고 아니 이거 레드인데요 레드 그 분노의 티즈 포라면 레드에요 포라면 굉장히 매워진 티즈입니다 네 아 저거 세 분이 됐잖아요 오늘은 성남인가요? 굿굿 여기는 대전이지만 여기는 세 분과 성남인 사람입니다 아 아 가야 종료야 가야 종료가 안된다 오늘 또 나고만 빨결이에요 세 분 포스트 하나 둘 아하 고맙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인과 마지막으로 같이 스피를 가져갑니다 이야 제가 볼 때 성남인과 니렌즈님의 싸움은 시즌 1가 제일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팀은 악연이에요 아 진짜 뭐 성남인과 마지막 시간에 성남인과 성남인 선수는 안 참고 기다리게 된 선플레이를 볼 수 있는 아우면 다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니렌즈동을 톱을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좋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대공 캠페이스 20 선수인데 제로의 역할 마무리가 제로 선수 챔피언 디플러스 기아가 시즌 제로의 챔피언의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우디 표현되고 아우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